탤런트 김영건 76세의 늦둥이 아빠 된다. 하정우도 응원 축복한다. 사랑과 희생. 사랑은 뭔가를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키포인트 신학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탤런트 김영건 76세의 늦둥이 오늘 뉴스로 정말 말들이 많은데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독자 여러분들께 맡깁니다. 김영건 39세 연하 여친의 낙태 강요 혐의 고소당해. 임신 스캔들 김영건 늦둥이 아빠 되나 아이 책임질 것. 하정우 동생 생겼다. 76세 김영건 아이 책임질 것. 낙태 강요 미수 혐의 피소 김영건 출산 지원. 39세 연하여 진의 몰라. 김영건 39세 연하 연인 임신 피소. 우다사 출연 왜 했나. 혼전 임신 스캔들 김영건 미래 약속 계획 노후 아들 볼 면목 사회 시선 걱정. 김영건 39세 연하와 임신 스캔들에 하정우도 임신 축복. 탤런트 김영건 탐구. 종교 기독교 집안. 출생 1946년 5월 8일 76세. 고향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체 178cm 71kg. 자녀 장남 하종우. 종교 기독교. 자녀 차남 차현우. 애인 황보라. 배우 하종우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역량력 끼치는 사람 되고 싶다. 배우 하종우가 종교 관련 영화에 참여하며 과거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다. 2017년 4월 26일 개봉한 서서평. 천천히 평안하게 해서 하종우는 내레이션을 맡았다. 서서평은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 유일한 한국 파견 선교사로. 실화를 바탕으로 서서평의 아름다운 일생을 통해 진정한 섬김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는 기독교 다큐멘터리다. 하종우는 진실된 목소리로 섬김과 헌신의 메시지를 전해 영화계와 종교계의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과거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위치에 올라서고 어떤 힘을 갖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교만해지는 것을 느꼈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으며 교만과 자만을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하종우는 이런 자신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2011년 국토대장정길에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20일에 국토대장정이 끝나면 뭔가 얻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인간으로 교만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젊음과 청춘을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하종원은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에서 선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기자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성가들을 하고 임원도 하면서 교회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것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좋은 자양분이 됐다고 고백했다. 또 뉴스왕과의 인터뷰에서 그를 있게 하는 추진력을 묻자 교만하지 않고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 요즘은 매주 성격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배우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어렵지 않냐는 물음에는 어렵지 않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인터뷰를 본 네티즌들은 하정호도 교회의 오빠였다니 하정호 오빠 때문에라도 교회에 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습니다. 39세 연아와 임신, 김영건, 썸녀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과거발한 재조명 연애는요? 뭐라하기? 있으신가 봐. 김영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39세 연아, 여성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고수당한 배우 김영건의 스캔들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김영건의 과거발언이 눈길을 끈다. 김영건은 지난해 MBN 예능 프로그램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3에 황신혜와 가상 커플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당시 연애 관련 질문에 싱글된 지 20년 조금 넘었다. 혼자 된 게 내세울 일은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토론하시며 이어 연애라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혼자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다.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2016년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도 연애 관련 언급을 한 바 있으며 김영건은 당시 대푸코니 썸녀 관련 질문을 하자 전혀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잠시 호기심으로 하는 거지 진정성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광희에 따르면 김영건과 13년간 교제에 왔던 여성 A씨는 김영건을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조사를 받았고 김영건도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고소인 A씨는 2008년 김영건을 만났다. 당시 김영건의 나이는 63세 A씨의 나이는 24세였다. 13년간 조용히 인연을 이어 왔던 두 사람은 A씨가 최근 임신을 하고 김영건의 출산을 반대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영건 입장 전문 김영건입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피소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저는 최근까지 상대방에게 출산을 지원하고 책임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기에 솔직히 상대방의 고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일이 제 잘못된 처신으로 어그러진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태어날 아이가 피소 사실을 알게 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없이 무겁습니다. 상대방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하고 난 후 빈둥지가 된 집에 밝은 모습으로 가끔 들렸고 혼자 있을 때면 외부에서 식사를 배달시켜주기도 해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얼굴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를 챙기며 좋은 관계로 지냈습니다. 저는 2021년 4월 초 상대방으로부터 임신 사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미래를 약속하거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기쁨보다는 놀라움과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제 나이와 양육능력, 아들들을 볼 민목, 사회적 시선 등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당시 그 누구와도 이 상황을 의논할 수 없었던 저는 상대방에게 제가 처한 상황만을 호소하며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애원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고 화도 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였고 2021년 5월 21일 자신의 변호사와만 이야기를 하라며 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습니다. 아들들이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상대방이 받을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연락이 어렵더니 대신 고소로 뜻을 전해왔습니다. 제 사과와 진심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여라도 법에 저척되는 바가 있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질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따가운 질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인 예비 엄마와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자극적인 보도나 댓글은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김용건님 이제는 모든 것을 산모와 태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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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